오늘은 오랜만에 계측기 오실로스코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오실로스코프에 대해서 아주 깊은 내용을 찾으시는 분은 이 영상과 그렇게 맞지 않습니다. 저처럼 아주 초보, 대부분 오디오 쪽 관련해서 오실로스코프를 쓰시는 분들에게 뭐 이렇게 이런 용도로 쓰는구나, 그리고 아날로그와 디지털 오실로스코프가 어떻게 다르구나 이런 가볍고 초보적인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실로스코프를 제가 두 개를 들고 있습니다. 원래 쓰고 있던 것은 리더, 일본 일제죠. 리더사에서 나온 아날로그 오실로스코프, 굉장히 구형이에요. 예전에 제가 영상으로 구형 오실로스코프를 좋아하는 이유 이렇게 올린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아직도 좋아해요. 그런데 최근에 프로텍이라는 회사에서 오실로스코프 하나를 저한테 아주 고맙게 지원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프로텍 장비를 몇 가지 쓰고 있었는데, 오늘 파파한테 선물을 하나 줘야 되겠다 연락이 와 가지고 제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받았어요. 예, 디지털이죠 이거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오실로스코프를 왜 쓰는지, 그리고 아날로그와 디지털 오실로스코프의 장단점에 대해서 거탈기 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저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오디오 파형 정도 보는 정도로 쓰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싸인 파우먼 거의 봅니다. 항상. 그래서 좀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쓰질 않아요. 이거 60메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주파수 60메가까지 잴 수 있다는 건데, 저는 솔직히 오디오만 하기 때문에 20kHz만 잴 수 있어도 되거든요. 굉장히 오버 스펙이에요. 현존하는 오실로스코프는 어떤 스펙이든 간에 대부분 오버 스펙이에요. 공교롭게 제가 가지고 있는 오실로스코프 아날로그와 디지털 전부 다 60메가 헤르츠까지네요. 앰프를 만들 때 오실로스코프를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신호의 일그러짐을 확인하는 용도로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은 제가 아주 깔끔한 1kHz 입력 신호를 넣고 있지만, 이 신호를 앰프에 넣고 증폭된 이후에 아웃풋 출력으로 얼마나 깔끔하게 나오는지, 디스토션이 생기기 직전까지의 볼륨을 조절해 가지고 최고 출력을 잰다든지, 제가 그렇게 측정하는 장면들은 제 과거 영상 중에 자주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런 용도밖에 안 써요 저는. 그래서 이런 아날로그 오실로스코프 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쓰고 있었죠. 기본적인 작동은 똑같습니다.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나 위아래의 스케일을 조정할 수 있고 볼트죠. 그리고 좌우는 시간이죠. 시간을 촘촘하게 하면 엄청 많이 나오고, 널찍널찍하게 하면 크게 지나가기도 하고, 보기 편한 사이즈로 이렇게 하는게 다죠. 여기 엄청나게 뭐 많아요. 많은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은 다 드리진 않겠지만, 채널 조절하는 것. 지금 저는 1채널 쓰고 있잖아요. 1채널을 맞춰 놓고, 커플링은 뭐 A씨로 할 거냐, D씨로 할 거냐. 제 거를 볼 필요 없이 다른 분이 굉장히 설명을 잘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뭐 트리거, 트리거는 이제 뭐 이렇게, 원래 이 신호가 맞는데, 저희가 보고 싶은 거는 정지된 걸 보고 싶으니까, 트리거를 오토 같은 걸로 이렇게 해 놓고 쓰죠. 한 번씩만 이렇게 만져보면은 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위아래로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요. 좌우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보통 이렇게 가운데다가 이렇게 맞춰 놓고 쓰고 있죠. 디지털도 똑같아요. 지금 채널 1로 하면 이렇게 연결해 놨고, 채널 1에 불이 켜져 있죠. 위아래에 스케일을 조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좌우. 전압 위아래 스케일을 조정하는 거죠. 이게 이제 타임. 그런데 자, 아날로그에서는 몇 볼트일까? 라는 거를 여기 계산 기능이 전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이 칸을 세 가지고 계산을 해야 돼요. 여기 지금 다이얼이 볼트가 0.2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깍두기 네모 하나가 0.2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0.2, 0.4, 조금 넘었죠. 0.42 정도 되네요. 0.42면 420미리볼트죠. 입력하고 있는 전압이 848.4미리볼트. PP. 보시면은 PP는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PP. 피크 투피크. 그러니까 반하면은 420 정도 맞죠. 저는 거의 RMS 전압을 많이 보거든요. RMS 전압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U2E 값을 나눠준 값을 RMS 전압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300미리볼트에요. 오실로스코프에서는 사실 피크. 피크 투피크는 뭐 이걸 봐서 계산이 되지만은 RMS 전압은 계산이 안됩니다. 계산기를 두들겨야 돼요. 피크 투피크를 보고. 보통 저는 아날로그 오실로스코프를 쓸 때는 모양만 봤어요. 찌그러지냐 안찌그러지냐. 모양만 보고 나머지 RMS 전압은 다른 멀티메타. 이런 멀티메타를 사용해 가지고 RMS 전압을 따로 쟀거든요. 좀 번거롭죠 사실. 그런데 디지털 오실로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멀티메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미 세팅을 해 놨는데 메저를 누르시고 커스텀을 누르시면 엄청나게 많은 메뉴가 떠요. 지금 들어오는 신호에서 어떤 값을 디스플레이 해 줄까 라는 겁니다. 제가 많이 쓰는 것들을 지금 사전으로 정리를 해 놨거든요. 골라서. 주파수 1kHz 딱 찍혀 있죠. 들어오고. 주기. 당연히 1ms. 그리고 피크 투 피크. 아까 840mm. 870mm. 약간의 오차는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해가 맞을 거예요. 제가 가장 칼리브레이션이 최근에 된 거니까. RMS 전압이 계산이 바로 됩니다. 304mmV. 별도의 멀티메타를 가지고 RMS 전압을 따로 쟤 필요가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디지털 장점이 뭐냐면요. 아무리 흐트러져 있더라도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를 돌려 가지고 맞춰야 돼요. 잘 보일 때까지. 그런데 디지털은 오토버튼 누르면 짜잔. 한 번에 잡아줍니다. 아주 편하죠.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디지털은 얼마나 확대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값이 좀 달라져요. 이렇게 하면 304mm 정도 나오고 위아래로 벗어나버리면 클리핑 해가지고 측정을 못합니다. 물론 아날로그, 오실러스코프는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이 화면 안에 적절히 배치를 해야지 비교적 정확한 값들이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커서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커서 키를 누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커서에 해당하는 값이 몇 볼트인지 볼 수가 있죠. 위아래로 아까 420mm 피크 전압은 416mm 420mm 거의 이렇게 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커서 기능도 있고요. 이거 사실 이렇게 많은 버튼이 있는 모델은 아닌데 어쨌든 뭐 그렇게 만질 게 없어요. 트리거는 당연히 오토 눌러 놓으면 되고 트리거 메뉴도 있는데 거의 만질 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토 누르면 다 돼. 그냥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메스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FFT 모드 아시죠? 오실러스코프 쓰시는 분들은 Fast Fury Transform 메스 키를 누르면 FFT 모드에 해당하는 그래프 하나 더 생겨요. 여기에서의 가로축은 주파수죠. 주파수 대비 전압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보는 건데 오디오 세계에서 이 기능을 가장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디스토션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디스토션이 하모닉 디스토션이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짜자자자자 이렇게 나타나는데 지금 예를 들어 갖고 싸인파에서 사각파 사각파로 이렇게 바꾸면 자, 보십시오. 디스토션이 어마어마하죠. 왜냐하면 아주 이상적인 사인파의 디스토션이 0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각파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렇게 디스토션들이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쫙 어마어마하게 디스토션이 나오죠. 디스토션이 정확하게 몇 퍼센트다 라고 계산은 안 됩니다. 그 되는 오실러스코프 디스탠데 어쨌든 그런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지는 않아요. 억지로라도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제 아까 커서 메뉴를 들어가서 커서의 빨간 선을 가지고 이게 지금 340mV고 그리고 2차가 대충 100mV 3차가 72mV 4차가 40mV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산을 해 가지고 V펀다멘탈 나누기 루트 시그마 N은 2부터 어디까지 N까지 해 가지고 제곱 전압 제곱 해 가지고 하여튼 그 계산법 있잖아요. 그 계산해도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언제 계산하고 있냐고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 것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게 이게 해석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여기를 좀 잘라버리고 이렇게 좀 증폭을 또 시켰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다시 사인파로 바꾸면 확대를 하면 살짝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이거 갖고는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 시그널 제너레이터가 THD가 한 0.5%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우선은 잴 수가 없죠. 어쨌든 볼 수는 있다. 아마 FFT를 저는 오디오 용으로 말씀드렸지만 다른 목적으로 이걸 보시는 분들은 이게 또 유용하게 또 쓸 수도 있어요. 또 어마어마한 장점은 반뼈밖에 안 돼. 아날로그 오실로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두 뼘이 넘어가요. 그래서 이런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이만큼 나와. 이런 굉장히 아담한 사이즈로 책상 바로 앞에다가 올려놓을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거죠. 디지털. 자, USB 하나 꽂고 인식됐다고 뜹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스크린 이거 딱 눌러주면 봐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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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화면이 USB에 BMP로 딱 들어가요. 나중에 뭐 별도로 사진을 찍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이 파일로 그림 파일로 언제든지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도 있죠. 단점이 있어요. 단점. 제가 아주 아주 고가의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는 못 써봤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은 좀 나을 것 같긴 한데 감성적으로 접근해 볼게요. 감성적으로. 여러 가지 옵션으로 모양을 좀 바꿀 수 있어요. 조금 더 부드럽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예쁘진 않아요. 선이. 감각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토로스코프하고 어울리지 않지만 어쨌든 좀 뭐랄까 역시 디지털 선이다. 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선의 모양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은 조금 뭐 별 티가 안 나겠지만 디스토션이 걸리는 모양을 볼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날로그가 보기가 편해요. 편하고 예쁘고 이게 뭐 카메라로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눈으로 보면 이거는 누가 봐도 이게 이게 굉장히 보기가 오히려 눈에는 이게 훨씬 더 편하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정말 이런 뭐 전압과 이런 값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이런 편의성을 유의하신다면 이런 디지털 장비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저처럼 좀 감각적인 그런 거 원하시면 아날로그 괜찮습니다. 아날로그 오실로스코프는 구글에서 아날로그 오실로스코프 이렇게 검색하시면 계측기 중고로 파는 사이트가 우리나라에 꽤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해요. 아날로그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 간단하게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